아이돌 드림 스웨이트의 메인 멤버이자 대학가의 한 쉐어하우스에 숨어 지내는 이둔화로 변신한 배우 수지씨입니다 네 수지씨가 무대 위로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지가 수지한 모습으로 지금 무대에 오르셨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지씨 정면 아래쪽을 좀 봐주시고요 강렬한 모습의 이둔화 우리 수지씨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정면 뒤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오늘 미디어 관계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손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드림 스웨이트의 메인 멤버인데요 너무나 예쁜 하트를 보라트를 해주셨고요 네 손하트 왼쪽 정면 오른쪽 네 우리 수지씨 마지막으로 제가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엔딩 포즈 한번 자 네 그렇죠 자 엔딩 포즈가 강렬합니다 반대쪽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수지씨 네 우리 이둔화의 엔딩 포즈입니다 멋져요 수지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모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돌의 아짜도 모르고 가족의 전부인 대학생 이원준 역을 맡은 양세종씨입니다 네 와우 양세종씨 멋집니다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우리 세종씨도 손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니 지금 아이돌의 아짜도 모르는 이원준 역할인데 너무 아이돌처럼 오늘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요 네 왼쪽부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종씨도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세종씨 갑니다 이거죠 3초간 멈춰주셔야 돼요 3초간 딱 네 너무 사랑스러운 엔딩 포즈 자 우리 세종씨 지금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환상적인 비주얼 합만큼이나 빛나는 연기 케미스트리를 자랑할 두 분 한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배두나씨 다시 모실게요 아 이두나씨 제가 배두나씨 지금 너무 놀라셨겠는데요 예 우리 이두나씨 아 제 친구입니다 배두나씨가 예 자 우리 이두나와 이원종 정면 봐주시고요 너무 잘 어울리죠 왼쪽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오늘 블랙으로 너무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시는데요 두 분 하트를 한번 완성해볼까요 자 그 상태로 왼쪽 시선 정면 시선 오른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손인사 한번 두 분 네 아 멋집니다 자 평범한 대학생 원준의 일상에 그야말로 불시착한 둔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의 불시착 로맨스는 별책부록 로맨스가 필요해 2012 등을 연출한 로맨스 장인이죠 이정용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정용 감독님께서 두 분의 박수를 받으며 네 네 세 분 가까이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귀여운 하트 한번 스몰 하트 네 좋아요 손 하트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두나를 외치면 파이팅을 한번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 잠깐만요 지금 수지씨가 너무 예쁜 하트 세 분 함께 해볼까요 네 어제 감독님은 망원경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트로 너무 사랑스럽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두나를 외치면 파이팅을 해볼게요 자 이두나 파이팅 네 자 서툴러서 더 아름다운 풋풋한 두 청춘들의 로맨스 이두나 메인 여고편 보고 와서 이분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원준아 나 너한테 안 반해 참 나 너한테 안 반해